오늘 은혜 받고 승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왁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왁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왁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왁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전도자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열망을 생각해보니까 열망은 열정과 야망을 함께한 단어가 열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직 그리스도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열정이지 않나.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사람 조금 과하게 표현할 때 신들린 듯이 말하는 또 요새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열성팬들, 광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분이 이야기한 열정에 대한 정의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위대한 일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영혼에 주름살이 생긴다. 성공의 진짜 비법은 열정이다. 당신의 아들, 딸에게 단 하나의 재능만을 줄 수 있다면 열정을 주어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식 없는 열정은 곧비 풀린 말과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용 없는 것,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것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본다면 복음 없는 열정은 단지 종교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광신자여 종교 집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열정이 있는가 하면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은 이번 주 말씀에 영혼사랑의 야망이 우리의 야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야망일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열망 구원의, 영혼구원의 열망을 통해 4천만 알수문동과 2, 3, 7나라 보고마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야망을 온전히 소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부터는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8장까지 보고 9장을 접하면서 한자가 생각났습니다. 생활입니다. 우리가 생활한다. 한마디로 삶을 이야기하겠죠. 생자는 날생자고 활자는 살활자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구원 즉 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는 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살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활동을 해야 되느냐 역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생활 우리의 그리스딘의 삶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대혁명 이것이 바로 생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나를 통한 생, 올인, 활, 올아웃 생활, 올체인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 대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기름진 법을 누리는 올 브레싱 이러한 축복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여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즉 생명 살리는 열정은 천명이오 소명이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줄을 향한 열정 가운데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바울의 과연 열정은 무엇인가 즉 사도바울의 천명은 우리가 사도행정 9장 15절을 들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담에서 또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처음으로 보금을 접하게 될 때 바로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역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바울에게 천명 바울의 개인의 천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도와줄 그 사역자 아나니아에게 오늘 사도행정 9장 15절 말씀 바울의 천명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천말순무동의 필연성 우리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말씀운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보금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받는 자에게 천명을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사역자에게, 말씀사역자의 하나님은 도리어 그 사람의 천명을 말씀해 주시고 천명을 그에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오늘,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울을 바울로 세워가는 중요한 헌신의 시간표 이것이 바로 사천말순무동일 것입니다. 이 바울의 소명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원은 없고 오직 보금 전파만 된다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괜찮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참 어려웠던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수없이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옥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보금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오늘날 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그 뜻 속에서 부르셨다면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요 하나님의 원함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바울은 천명 소명 뿐만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사명입니다. 이 빚진 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었고 정말 생증명,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라고 역동적으로 대혁명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어눌었던 시절에, 캄캄했던 시절에 그 모든 외국에서 성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참으로 그들이 왜 이 같은 나라에,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는 나라에 미개한 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까 바로 빚진 자 사상 그 사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전기도 없는 호롱불 밑에서 꺼져가는 등불 밑에서 이것을 낭독을 합니다. 이 여호하는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똑바로 묵상이 된 게 아니라 여호하는 나의 목자르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에도 참으로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나도 나도 사투리로 내도 내도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러한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설령 여호하는 나의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수환명,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거 감사하면서 사천마일숨운동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 사랑의 야망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야망이라는 단어 이 야망이라는 단어에는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금적 야망, 영혼, 사랑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금적 눈물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액체가 있다. 바로 피와 땀이오 눈물이다.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땀은 몸의 수분을 이야기하며 중요한 것이 눈물인데 눈물은 진실을 말해준다. 제가 여기서 하나 곁들인다면 대살로니카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수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땀일 것이다.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이것은 눈물을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나라고 고백을 해봅니다. 이 전도자에게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당연히 쏟아졌겠죠. 그러나 그 눈물도 숨어서 혼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눈물은 그칠 날이 없었고 그렇다고 운다고 모든 일이 또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눈물이 아니구나. 그러던 중에 감사의 눈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 이 눈물이구나. 나의 모든 상처가 내 인생의 발판이구나. 라고 그 눈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눈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눈물을 알게 되었고 불신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의 눈물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눈물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인생을 보는 눈물이 바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혹이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남자는 세 번 눈물을 울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 번이 아니라 삼천번, 삼만 번을 울어도 참으로 나의 상처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내가 당하는 눈물은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눈물을 통해 대혁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눈물 이런 눈물을 계속해서 참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을 가진 자가 되어야겠죠. 2사 38장 5절은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인 즉슨 히스기아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손에서 해방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성을 보호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장 4절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우서 1장도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거저도 없는 그 믿음의 눈물 참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그 눈물 만나면 그렇게 즐겁고 반갑고 참으로 기쁨의 그 눈물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너 또한 나를 위해서 떨어져 있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웃음은 사람을 조금 움직일 수 있지만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라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런 눈물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문제와 답을 모르면 이런 눈물을 쏟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뿐만이니까 성전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통한 눈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눈물을 쏟아낼 수가 없겠죠. 오늘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정말로 궁극적인 그 문제가 무엇이고 완벽한 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애통한 심려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몰라서 죽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눈물을 알 수가 없겠죠.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는 시대 발전에 환호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발전한 만큼 또한 영적인 문제도 더 많이 찾아오고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눈물이 있다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시간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너와 나와 소통되어지는 눈물 더 큰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보면 애 끓는 그 중보기도의 눈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하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소서라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애 끓는 그런 중보기도의 눈물입니다. 누가 보금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현장에 대한 그 갈급한 눈물을 보게 됩니다. 마가 보금 11장은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한 눈물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보금 27장은 후대가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심지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후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눈물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0번 5절로 6절 말씀처럼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과 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눈물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 그리스도인의 판별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가 아니면 내가 열망적 헌신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판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4등교 11장 26절은 안대옥교의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안대옥교의 성도들 어땠습니까? 생명살리는 열망이 있었고 이러한 열망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했다는 겁니다. 운명의 끈을 풀어 나를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준 유일한 비밀 그 그리스도 자유해방 누림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끄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4천말수문던가 237나라 보고마라는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열망적 헌신선으로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 아래 놓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도록 추간합니다.